새벽 5시 경기도의 한 도로 피나이 가족이 어딘가로 급하게 향한다 KTX 천안 아산역 열차 출발까지 5분도 남지 않았다 잠깐만 잠깐만 너 뭔줄 알고 있어 가자 이거 맞나? 몰라 몰라 아니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닌가봐 나한테 쏴 저기 밑에 진해라는 거에요 우리 이거 탈거야 우리는 저 뒤에 붙어있는 거 보다 회의 봐봐 안녕하세요 진해로 간다 아 타는 문 아니야? 아 저걸 이걸로 타서 이렇게 가야되나보다 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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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빠 이거 봐봐 응 이것도 오픈해도 돼 맞다 응 맞아 헉 바로 출발한다 응 아빠 오늘은 진해 벚꽃축제로 향한다 한국에 우회로 오래 있었지만 벚꽃은 한번도 못 본 가족 몇 년 전 한국 봄에 왔을 때는 하필이면 해외국자 2주 격리였다 그동안 체리블라썸 노래를 부르던 연지씨 벚꽃축제 끝판왕 진해로 가본다 어떻게 가는 게 좋지 몰라 일단 버스 먼저 알아보고 아 여기는 창원시에요 창원시티 창원시티 창원 600m 안 시속 80km 간섭구간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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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건너자 아 아 아 아 여기는 특이하네 아 동네에 있는 거랑 다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버드나무야 우리 건대요 오늘은 이 버드나무 보러 온 게 아니라 벚꽃 보러야지 벚꽃 여기 기차 먼저 가볼까 여기 기차 기차 먼저 가볼까 나 이 나무 좋아해 핑크 핑크 아 벚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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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헨 Warrior 실패 남 CTULAR 벚꽃 ales 벚꽃 벚꽃 오늘은 본영상을 촬영하는 겸 핸드폰을 같이 라이브 켜 놨습니다 스퀘 momento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온지는 꽤 됐지만 벚꽃은 처음이에요 벚꽃 한이 얼마에요? 한이 얼마에요? 네 오늘은 본영상 촬영하는 겸 핸드폰을 같이 라이브로 켜놨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온지는 꽤 됐지만 벚꽃은 처음이에요 벚꽃? 단체로 버스 타고 외국인들도 온다 아이소 다갈로그 필리핀이에요 아 그래? 라이딩 바이스쿨 아까 자전거 라이딩 복장 입은 한 무리가 있었는데 필리핀 사람들이었다네요 이거 라이브야 사람들이 보고 있어 아이소 몰랐어요? 네 라방을 자주 하고 싶지만 사실 정신이 없습니다 아이들도 챙겨야 되고 연지씨 기분 맞춰야 돼가지고 쉽지가 않더라구요 이렇게 촬영하러 나오면 연지씨랑 저랑 엄청 싸우거든요 지금도 라이브 방송 켜놔서 주용한거지 실제로 저희 막 쌍욕하면서 촬영하고 다닙니다 이거 얼마에요? 2개 6천원 카드 되나요? 네 카드가 돼요? 카드가 어떻게 되지? 카드 기계 갖고 다니시네 카드 기계 갖고 다니시네 카드 기계 갖고 다니시네 어떤걸 타야 되는거지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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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더러워져 그만해 재밌어 카드가 더 나은거지 카드 기곤에 더 나은거지 인지네 300,000 벚꽃들이 뭐지? 괜찮은 척 웃고 있어 깍자 봐 깍자 봐 엄마 말이야 저녁에 책을 뜯어내면 저녁에 책을 잘 못하는 것 같아 한단을 해 자고 한단을 해 놓고 첫번째 도착 첫번째 도착을 해 놓고 한단을 해 놓고 아, 바스에서 힘들었습니다 아빠 여기 이빤 너무 움직여요 이 너무 움직여요? 응 치과 가야 되겠네요 아니 치과 가야지 이 움직이면 어떡하겠어 치과 가지 말고 그냥 빼 그냥 어떻게 돼 와 여기 여자천 너무 이쁜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항상 티비에 나오는 그곳인가 봅니다 잡아봐 잡아봐 먹을래요? 잡아봐 이리와 이리와 공주 알았어 이리와 맛있게 먹어야지 빨리 잡아줘 빨리 잡아줘 쟤리블러 서브레버 있어요? 네? 쟤리블러 서브레버 이거 무슨 나라 남자야 터키 아저씨야 필리핀 네 필리핀 감사합니다 아 너는 필리핀 다가운? 아하 잡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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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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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인줄 알았다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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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세요 켄나블렛 쇼미 터키 아저씨들 왜 이렇게 많아 맛있어 와 여기 음식 많네 국제니까요 I don't like cherry blossom, I like food 릿춘! 릿춘! 릿춘 맛 보이잖아 근데 필리핀 거는 새끼 돼지로 하지 그래야지 맛있는 거지 여기 이쪽으로 걸어야지 왜 자꾸 음식 있는데로 걸어요? 벚꽃 있는데로 걸어 그냥 여기 한 마침내 아 진짜? 기껏 KTX 타고 온 진해 그런데 벚꽃보다 음식이 먼저다 덕분에 행복해지는 축제 상인들 불러가면 안돼 우리 저기 다리 건너갈거에요 여기 놀이터가 있어? 여기 놀이터가 또 왜 있는거야 아빠 롯데요 아빠 롯데요 사진이다 로리랑 롯데다 아 이거 진짜 롯데랑 관련되어 있나보네 놀이터가 롯데랑 관련되어 있나보네 롯데랑 관련되어 있나보네 저 마시멜로 사도돼요 마시멜로 아이스크림이에요 먹을거에요 아셨어요? 마시멜로 아이스크림이요? 마시멜로 아이스크림이요? 롯데랑 관련돼요 아이씨 아니요 아마 놀이 왔어요 나 이런 카드로 그 카드로 못산대니까 교통 카드로 아하하하하 아는 펜치파 아는 펜치파니 말이 속도 där ㅋㅋㅋㅋ 마시마리 와봐 마시멜로 와봐 와 이거 무슨 맛이야? 바랄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부드러워? 맛있어 이거 빌리핀 없어요 이거 겉에 부분 딱딱할 줄 알았는데 엄청 부드럽네 맛있어 이거 빌리핀 없어요 그 이유가 famous 할베스트? 무슨 할베스트? 벚꽃을 딴다고? 아니 이거 그냥 왓칭타워지 왓칭타워 보다 세피 오! 꽃이야 아빠 비디오 보다 이쁜데 자 됐지? 네 이제 좀 내려가자 니네 어떻게 이거 보이는 것마다 다 멈추냐 아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네요 세초미와 쨔까니가 세초미와 쨔까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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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배터리 다 떨어지면 꺼질거야 배터리 다 떨어지면 꺼질거야 네 아빠 깜짝이야 아빠 깜짝이야 아빠 깜짝이야 어휴 깜짝이야 어휴 깜짝이야 할아버지 댄스 귀여워 하하하하 베렉스 키니 베리 하키 아빠 베렉스 약 미니마니 아 여기 사람 많아서 인터넷이 안된다 이게 지금 로우 시그널이야 워퍼링 하하하하 군만두 군만두 하나랑 스윙 여자천을 내려와서 바로 모퉁이에 있는 중국집이 보이길래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나리나리인지라 진해에 있는 맛집들을 찾아가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여기서 점심을 먹고 이제 해군기지랑 다음 장소들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정말 맛있게 확인하실 것 같은데 이제 해군기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